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우리 다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가치를 발견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신앙을 가집시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왜 깨어있어야 하는가 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날 징조가 무엇인지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핵심은 바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이 지혜가 없으면 여러 가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완전히 무감각 속에 그 삶에 빠져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단의 노예로 또 사단의 포로로 사단의 속국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결국 서러운 인생 속에서 멸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영적 인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그 인식을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미혹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러시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지금 현장에서 본인이 예수님이라 또 성령 하나님이라고 거짓 증언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신천지고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안산홍 증인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단 집잔들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있고 또 다른 나라의 각 나라마다 있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마가복음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거짓 그리스토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택하신 자들까지도 이 교묘한 자유주의 신학과 또 종교다원주의로 성경을 왜곡하면서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도록 속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이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강단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영적으로 완전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단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는다는 것은 24시 강단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체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요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중심 또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을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삶을 살 때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예배를 통해 또 훈련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삶을 진단하고 삶의 방향이 언약성취에 맞춰져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예배 속에서 성공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변화와 성장의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다양한 징조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지혜로운 삶인지를 답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언제 어떻게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깨어있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미션을 미션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미션 중에 최고의 미션이 뭐냐면 2, 3, 7나라 5총종족 보금화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마태보금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천국보금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천국보금의 보금을 증언하는 전도와 성교의 삶을 사는 것이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 또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붙잡는 삶 오늘의 이 전도자의 삶을 살 때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우리가 있는 현장의 장막터가 넓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이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또 우리가 있는 현장에 천국보금을 전하면서 영원한 기여 또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성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고 물어본다면 많은 사람들의 대답은 아마도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행복할 것이다. 또 아니면 반대로 머리 아픈 문제가 없는 사람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니면 밭에 감추어진 보아를 찾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아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수요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고 말씀하곤 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남은 인생을 오링할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해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남은 인생을 복음을 전하면서 또 제자를 찾고 제자를 세우는 일 속에 또 노마보고만 하는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고 그것에 자신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오링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삶의 규모 속에 시간과 물질과 또 사람의 관계와 에너지가 있는데 어디에 가치를 두냐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냐는 것을 점검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만약에 세상의 가치가 우선순위가 되어 있다면 이러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복음과 교회와 전도는 뒤로 밀려나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중요한 이러한 영적인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복음에 대한 가치와 이 현장에 대한 가치를 발견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의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복음에 대한 가치를 발견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항상 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켜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과 또 사람과 현장에 대한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 글쎄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복음에 대한 가치 발견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가치 발견이란 것은 복음 하나로 충분하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발견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과거 문제 우리의 현재 문제 우리의 미래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영적인 신분이 변화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의 아비인 마귀에서 태어났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식이었고 또 마귀의 종로로 타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글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사난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우리가 사주팔자 운명 속에서 이 불신자 상태의 여섯 가지를 가지고 두려움과 또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건세를 누리면서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행복 속에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은 사주팔자 운명 속에서 완전히 잡혀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세 가족 신방을 다녀오게 되었는데 이분들은 부부가 대학 교수님이셨습니다. 이 대학 교수라고 하면 세상에서 볼 때는 엘리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분이 결혼을 하고 나서 무속인을 찾아가서 점을 받는데 그 무속인이 했던 말이 뭐냐면 어떤 아파트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10년을 살고 나와야 가정이 망하지 않고 또 자식이 안전하다는 말에 완전히 잡혀서 이사도 함부로 가지 못하는 가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분들은 그 무속인이 했던 말에 잡혀서 늘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과 건세를 누리면서 참 평안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우리에게 방향이 되고 그것이 길이 되어서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이 자체가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현재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이 미래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 지옥에 갈래야 갈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천국 시민권자이고 또 삼사대가 저주받는 가정과 가문이 아니라 천대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가정과 가문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보금의 가치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금이면 충분하고 또 보금이면 완전하고 보금이면 모든 것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오에 대한 가치를 발견이 되면 그때부터 그리스오 안에 숨겨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골롯에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오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감추어져 있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오를 깨달았다는 것은 그리스오에 대한 가치를 발견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오에 대한 가치가 먼저 발견이 되면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그리스오에 대한 가치보다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에 대한 관심이 먼저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순서가 틀렸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의 보아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해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가치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느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가장 먼저는 보금으로 결론이 나고 보금이면 충분하고 완전하다는 답이 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보금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전체 속에 숨겨두신 보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 속에 오력의 축복을 숨겨두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오력이라는 것은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말하는데 우리가 전도와 성교 속에 있을 때 또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또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와 성교의 경제를 주시고 또 2, 3, 7 나라 보금화를 할 수 있는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전도운동을 할 때 그리고 해에 전도캠프를 갈 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져 있던 오력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전도운동을 할 수 있도록 또 전도캠프를 갈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와 제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경제까지도 채워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오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의 보아가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보금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은 보금이면 모든 곳에서 또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은 족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족장의 아들로 크고 있다가 갑자기 형들이 공격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또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요셉은 요하께서 함께하시는 인마 누예를 누리면서 그 노예 신분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세상에서 볼 때는 가장 하찮은 노예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마 누예를 누리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가졌고 그러면서 보디발 장군의 가정총무까지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더 생겼죠. 이 보디발 장군 부인이 유혹을 했는데 그것을 뿌리쳤다고 강감미수범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감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요셉은 다시 자절과 또 낙심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옥 속에서 보금 안에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보금 속에 있지만 원치 않는 문제와 사건 또 원치 않는 질병 속에서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저도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또 아픔과 슬픔과 답답함이 있을 수 있죠. 그냥 보금 속에서 그리스로를 붙잡고 또 그리스로의 이름에 힘을 얻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대님들 날마다 그리스로 안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가 완전하게 또 완벽하게 끝났다라는 이 보금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숨겨두신 이 보아를 찾아 누리시기를 예수의 그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과 현장에 대한 가치 발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요. 옆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않고 다시 말해서 사단에게 붙잡혀 있으면요.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죄자들 중에서 연세, 사림법 정말 악한 범죄를 일으켰던 사람들은 거의 다 사이코패스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람을 물금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누가 보금 우리 15장에 보면 이른 양의 비유 또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 또 돌아온 탕자와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비유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 보금 15장 10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에게 이루느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해게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보금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로 영접해서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우리 교구에 있는 건사님의 여동생의 조문 예배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어제 전사님에게 연락이 왔는데 여동생이 병으로 소천하게 되었는데 그 가족들이 다 불신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사님이 너무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 강단 말씀 속에서 말씀하신 에레미야의 마음이겠지요. 내가 보금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의 마음이 답답하여 견디지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전도사님에게 전달된 것이고 전도사님에게서 저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진 거겠죠. 그래서 오늘 오후에 지역 식구들과 함께 조문 예배를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보금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족들이 보금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로 영접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가지 사항 속에서 못 갈 수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고 또 보금을 전할 수 있는 시간표와 또 돌아가신 여동생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시간표 속에 안 갈 수 없었던 현장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에 대한 참된 가치를 발견하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참된 보금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면 제자 한 명은 그것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내 옆에 있는 전도자가 내 옆에 있는 동력자에 대해서는 귀하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열두 제자와 70인 제자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감남산에 있을 때 열두 제자와 함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실 때도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열두 제자에게 말씀한 것이 뭐냐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사무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이 땅에서 사람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고 또 제자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237나라 보고말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237나라 속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다민족 제자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다민족 제자를 또 만났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다민족 제자가 있다면 예전에 필리핀 우리 나구나 팀사역 캠프를 가서 교도소에서 보금을 전했는데 한 300명이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보금을 전하고 그 중에 3명에게 세례를 주고 왔습니다. 근데 그 3명 중에 1명이 목회자로서 이제 전도자로서 내가 평생을 살겠다고 결단을 하고 우리 필리핀에 있는 렘눈트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그 제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땅을 하나님 앞에 들이면서 그곳에 교회가 건축되었습니다. 그곳이 민도르나는 지역입니다. 이번 추석 때 우리 의료 성교회가 전도캠프를 가게 되는 지역이죠.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자에게 많은 전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양육하고 계시고 또 세워가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필리핀 보금화 속에 사용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금으로 다이미난 한 명의 그리스의 제자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분과 다시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제자입니다. 네 우리 좀 웃는 얼굴로 또 우리 축복하는 또 눈으로 다시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이수함칠나라 보금화가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서 한 제자가 소중하다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단임 목사님과 또 현장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교육자들이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마태보금 10장 40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42절 말씀에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글하게도 주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전하는 단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소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전달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성취시켜 나가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에 대한 가치 이 제자에 대한 가치 주의의 종들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작품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응답과 말씀의 성취는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도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것들이 더 큰 응답으로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가 현장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창세기 6장 14절 말씀에 보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고 하실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치유받고 살아난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의 은혜를 주시고 그 먼저의 은혜 속에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고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할 때 반드시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다면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보금을 전하는 현장만 현장이 아니라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또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현장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현장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장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영적 정체성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현장 성교사라는 정체성을 가질 때 말씀의 성취와 기도의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이 없다면 현장에서 나도 모르게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속게 되는 것이고 또 나도 모르게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결국 노예, 포로, 속국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대한 가치를 발견할 때 우리가 현장 성교사라는 일영적인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말씀을 세밀하게 응답되고 성취된다는 그 가치를 아시고 오늘부터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보금에 대한 참된 가치 사람에 대한 참된 가치 현장에 대한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장막털을 열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가치를 말씀하실 때 항상 존재의 가치를 말씀하고 있고 사단은 소유가치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람들을 열등의식 속에 또 비교의식 속에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존재의 가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존재의 그 자체가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체가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베드론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태카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반대로 늘 소유에 대한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유에 대한 가치라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또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가치있게 보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만들고 그것을 가지겠다고 최선의 삶을 사지만 나라는 존재조차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조차 잊어버리면 결국 극단적인 상태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대님들이 우리 자신을 보면서 이 소유가치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그리스의 제자로 삼아주셨다는 이 존재 가치 속에서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 속에서 복음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고 사람과 현장의 가치를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전도와 성교 속에서 주역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예수 그숨으로 축복합니다.